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스와 떡볶이 파티, 오븐치콜. with the rice. cort거라. 통과付기. 저는 밥을 넣었어요. 저의 밥을 넣은 소스. 전분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갑습니다. 창비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매운 양념 치킨 준비했습니다. 다음은 사리금탕면. 초창비를 잊지 말아주세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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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파티 쭈쭈쭈쭈 올리브유 고기도 쭈쭈쭈 너무 고소해요 팽이버섯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고소한 고춧가루 남은 외국에서 먹기 좋은 라면 먹기 좋은 라면 야맛을 먹어서 먹기 좋은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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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오돌뼈 오징어 매콤해요 설탕 바삭바삭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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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고 바삭바삭 바삭바삭 쫄깃쫄깃 바삭바삭 정말 맛있다 치즈소스 치즈소스 이번에는 치즈소스 치즈소스로 다 먹었어요 고소한 고춧가루 creating a nice feeling of food 스파이터를 먹었지만 저는 스파이터innen의 면을 먹었지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